시황의 해설자들 코너 선협 부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악몽의 1월을 지금 끝자락을 지나고 있는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보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3월 금리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화가 됐고요. 실적을 주목할 때이고 실적이 금리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상장한 LG에너지 솔루션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상장하고 대단한 흐름과 변동성인데요. 흐름 체크해 주시고 대응 전략도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이 됐는데 오르면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조금 많이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공모가보다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지금 이 LG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된 각 증권사들의 목표가를 보면 너무 편차가 큽니다. 좋게 보는 데는 60만 원 이상도 보고 있지만 또 낮게 보는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물론 공모가보다는 높지만 39만 원 정도. 39만 원에서 60만 원. 네,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40만 원대 초반대를 적정 가치로 보고 있는 건데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기업 가치도 중요하지만 시장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닐까 전체적으로 지금 글로벌 시장 자체가 성장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LG에너지 솔루션 하나만 독약청청하기에는 대단히 어렵지 않을까 물론 일부 수급 쪽으로 이 기업이 워낙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들 또는 ETF 자금들 또 MSCI 편입을 앞두고 수급 쪽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란 기대를 하시겠지만 수급과 실적 또 기업의 가치는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수급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사실 주가가 자기 가치 이상을 벗어난다면 사실 이 자체는 매도의 기회인 거지 따라서 사야 될 기회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수급 여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시장 자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좋은 가치를 유지해 줄 수 있는 시장 환경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기업에 관한 내용보다 시장의 위험이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요. 초반에 사실은 시초과는 굉장히 생각보다 강하게 흐름이 형성됐었는데 이후에 매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되면 2차 전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LG엔솔이 약하다 보니까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약하고 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개별 기업의 노이즈까지 겹쳐가지고 2차 전지주 전반적인 시각 좀 정리해 주실래요? 2차 전지 아무래도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이 되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여전히 장비주에 대한 시각이겠죠. 결국 이 자금을 받아서 미국이라든가 새로운 공장을 짓기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고 실제 어제도 GM과 합작을 해서 3공장을 세우겠다. 50기가와트짜리 세우겠다라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볼 때는 향후 관련 공장 설비와 관련된 장비 업체즈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이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도 주가에는 상당히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도 지금 우리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은 개별 기업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장 전체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긍정적이라 하더라도 그 반영도는 낮게 반영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좋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따라서 같은 재료인데 더 크게 반영할 수도 적게 반영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 반영이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상당히 아쉬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2차 전지 중에서는 장비주도 오늘 함께 빠지는데요. 장비주의 여력을 좀 좋게 보셨습니다. 에코프로 비엠은 어제 장막판 거의 3시쯤에 그 얘기가 나오면서 급락해서 투자자들이 화들짝 놀라서 어제 다 던졌고요. 다행히 확실하게 기업의 대응이 그나마 괜찮군요. 오늘 아침에 거기에 대해서 나 몰라라는 게 아니라 공식적인 입장을 냈고 그러면서 반등이 좀 오고 있어서 다행인데요. 어제 에코프로 H&M 같은 경우는 같이 묻혀서 더 많이 빠졌어요. 오늘 올라오는데 다만 이런 노이즈에 대해서는 조금 올라올 때 위험관리 하자는 생각도 있으니까요. 그동안 아시겠지만 에코프로 비엠이 문제가 아니라 코스닥 기업들에 관한 대주주들의 도덕성 이런 신뢰가 계속 무너지면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심리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로 봐야 되겠죠. LG에너지솔루션이 어쨌든 드디어 상장을 했습니다. 수급을 빨아먹는 사실은 블랙홀 같았는데 근데 이제 앞으로도 다음 달 초에 2월 3일, 4일인가요? 4일 5일 현대엔지니어링 공모를 포함해서 줄줄이 또 기업 공개가 예정돼 있어요. 주식의 공급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LG에너지솔만큼은 안 할 텐데요. 시장에 비치는 추가적인 영향은 수급상 얼마나 될까요? 상당히 부담이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남아있는 새롭게 상장해야 될 기업들의 사이즈가 LG에너지솔루션이 너무 커서 그런 거지 못지않게 크다라고 봐야 될 텐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기이고 긴축이 지속되고 있다면 유동성은 지속적으로 말라가는 상황이거든요.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시장에서 추가적인 공급이 지속될 경우 아무래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담이 있다라면 새롭게 상장하는 기업도 우리가 시장의 화랑일 때보다 더 좋은 가치를 받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 에너지솔루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부분들도 뭐냐면 사이즈가 큰 기업들이 들어왔을 경우 국내 수급이 단순히 유동성 문제 말고도 전체적인 수급이 꼬이고 수급 환경이 거의 불확실성으로 다가가는 어이없는 이런 현상들도 나온다는 점에서 향후에 그럴 만한 기업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올해는 이 IPO 자체가 시장에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현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좋으면 그걸 다 커버하고 갈 수도 있는데 그럼요. 지금은 수요가 취약한데 공급이 쏟아지니까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물 들어올 때 노 젖는다는 거죠. 장지 올 때 기업 공개 팍팍하겠다는 건데 거래소 소관인가요? 전체적으로 감동원에서 승인은 내주지만 좀 계획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시장에 영향도 조율하면서 순차적으로 가야지 한꺼번에 쏟아붓는 거는 너무 대응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미국 얘기하겠습니다. FOMC가 끝났는데요. 어제 미국장을 보도... 미국장이 사실 이렇게 그냥 플랫하게 가다가 2% 올라야 되는데 2% 오르다가 다 반납을 했습니다. 상당히 매파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사실 파월 의장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그냥 정해진 경로는 없다라는 게 기본 핵심이고 향후 지표에 따라서 결정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매파적으로 봤던 가장 큰 이유가 몇 가지가 있다면 금융시장보다는 실물 경제에 초점을 맞추겠다. 즉 주가 이 정도 빠졌다라고 해서 내가 파월풋을 기대하는 건 여전히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물가에 대해서 다소 부담을 나타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지표에 따라서 움직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고용시장도 탄탄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물가에 대한 부담을 이전보다 높였다라는 얘기는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금리 인상 횟수를 늘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한 게 전체적인 시장이 좀 부담으로 장애하지 않았느냐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연준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 물가와 관련된 가장 큰 이슈가 코로나로 인해서 벌어진 상황이고 현재 이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른다는 얘기는 물가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시장을 달래기 위해서 뭔가 완화적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시장에 뭔가 기대를 품을 수 있는 이 정도면 괜찮을 거나 기대를 품을 수 있는 여지의 싹은 자른 거 아니겠느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연준이 제일 중요한 건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는 거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매파적으로 보이고 또 시장의 인플레이션이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잘할 수 있다라는 신뢰를 줘야 되는 첫 번째 시점에서 오늘 같은 경우 연준은 여기에 대한 원칙을 충실히 지키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는 그동안 연준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어떤 행보로 보일까 굉장히 궁금한 상황에서 오늘 놓고 본 건 뭐냐면 여전히 연준에 대한 불확실성은 지속될 수밖에 없겠구나 또 물가가 높아질 수 있다라면 현재보다도 훨씬 더 악화된, 훨씬 더 강화된 금리 정책을 쓸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연준이 몇 번 올리냐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그동안 있었던 연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금리 인상 횟수에 대해서 어떤 분은 3번, 어떤 분은 6, 7번까지 나와서 아니 이게 도대체 똑같은 걸 보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에 대한 부분이 심지어 이론에 올린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까요 그런데 이런 불확실성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이런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시장이 좀 많이 불안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롬 파울도 연임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고민은 아닐까요 물가를 잡아야겠다는 게 있을 거고 연준의 패드 멤버들은 지역 연원총재들은 돌아가면서 순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도 비둘기들은 임무 마치고 가시고 매파들이 장악을 했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게 전반적인 기조고요 악재는 정말 더 이상 악재가 있을까 싶어서 일정의 1월에 엄청난 악재가 쏟아져 나왔는데 어쨌든 비정상의 패닉이 조심스럽지만 1월 FMC 끝나고 정상화 과정으로 가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제일 먼저 실적을 봐야 된다는 건데 실적의 흐름들은 어떻고 어떤 게 체크 포인트입니까?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만 실적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연준이 취하고 있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방식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어쨌든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를 조금 눌러야 되는 이슈가 있는 건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물가에 대한 이슈는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공급 측면과 관련된 병목 현상은 코로나로 인한 현상이기 때문에 연준이 제어할 수 없다고 봐야 될 거고요 그럼 지금 연준은 고육지책으로 할 수 없이 현재 수요 측면을 훼손을 해서 물가가 조금 다운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시간을 벌고 향후 이 시간을 벌 때 공급 측면의 변화가 일어나면 일어나면 나름대로 전체적인 어떤 정책을 좀 조율하는 식으로 갈 텐데 문제는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지금 물가를 낮추게 한 방법이 단기 경기 훼손 쪽으로 가면 1분기나 2분기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우리 기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4분기에는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1,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낮아질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지금 4분기 실적에서 놓고 봐야 되는 건 뭐냐면 4분기까지 실적이 좋았다 안 좋았다 측면보다도 1, 2분기 가이던스가 어떻게 될 거냐 저희들이 볼 땐 현재 연준의 스탠스를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예상보다 1분기 실적이 낮아질 개연성이 높은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놓고 보면 4분기 실적이 좋았다 하더라도 향후 전망이 낮아질 경우 생각보다 시장이 미치는 영향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끝이 없네요 과거에는 금리를 내리다가 올리는 게 왜 그러느냐 응급 상황이 지나서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올렸고 주가도 좋았다는 건데 지금은 금리를 올리는데 물가 때문에 경기에 부담을 가지면서도 올린다니까 이것도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시장이 더 많이 빠진 것도 저희들이 볼 때는 단순한 긴축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거기에 일정 부분 경기 부진 즉 향후 실적이 부진할 것에 대한 부분들도 동시에 반영해서 생각보다 좀 더 낙폭이 커진 거 아닌가 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제 오늘 내일 지나면 또 긴 연휴를 지나게 되고요 실적 얘기도 하셨고 2월로 며칠 시골 바로 2월입니다 1월 어려웠고 대형 전략이나 그 가운데서도 좀 눈여겨볼 만한 살 수 있을 만한 섹터 종목 얘기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을 놓고 보면 여전히 불안함이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빠졌다는 걸 보면 긴축에 대한 우려도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도 상당 부분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뭐 여기서 내린다고 하더라도 얼마까지 되는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내리는 수준은 어느 정도 이제 좀 진정이 될 가능성이 높고 반등 가능성도 이제 조만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보통 이렇게 내리는 시장에서 첫 번째 반등은 노리지 않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했다는 얘기는 결국 쇼크가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쇼크는 진정되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 빠지는 것도 지금 전망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느 정도 오를 거냐에 대한 부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빠졌었을 때 어느 업종을 잘 사야 되느냐라는 것보다도 분명히 이런 정도 빠졌었으면 향후 시장이 다시 정상화됐었을 때 오르는 업종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색깔이 많이 달라지고 지금까지 있던 주도주가 아니라 새로운 주도주들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볼 때는 최소한 두 서너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당장 많이 빠져서 올라오는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단기 매매는 가능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이 아니라고 놓고 본다면 향후에 주도주가 될 만한 어느 정도 색깔의 윤곽이 나올 때까지는 사실은 지금 매매보다는 시장을 관망해 보시는 부분이 좀 더 어떻겠느냐 아마 대부분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분들은 돈을 들고 뭔가를 살까 고민하는 분보다는 지금 대부분 주식이 되어서 물려있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를 하면 무리하게 지금 기술적 반등을 노려서 저점에 사고 고점에 팔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향후에 어떻게 색깔이 바뀌는지에 따라서 내가 가지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할 거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는 시기로 저는 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은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에 가시면 10시 시왕의 해설자들 코너에서 쭉 팔로우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중요한 내용들은 필요하시면 다시 보기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신한금융투자영업부 이선협 부장님께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